잘 가 얼른 너 디밀이 답답 보고 싶을 거야 난 하기 싫었어 그래 물 내리자 징난다 수영 재밌게 해 미안해 이노야 뭐였지? 너인 바다에 가장 깊은 어둠을 깨웠어 그만 괴롭혀 아니면 상어먹이로 던져버릴 거야 트룸트릭 물고기처럼 조용히 해라 이리 줘 두 명이 사면 더 재밌잖아 네 말이 맞긴 맞지 2대 0이다 건방지긴 도와줘요 불고기가 되긴 싫어요 아주 잘 가르쳐줬네 그럼 잘 가렴 뭐야 다 가버린 거야 당신도 빨리 가 당장 잘 가 다신 오지 말고 보여줬어? 아직 고마워요 진짜요?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애야 가족이 된 걸 환영해 새 집을 보여주자 워터파트만 더 멋있지 넌 우리랑 같이 살게 될 거야 물이 필요해? 안돼 서둘러 네 동생이 산소가 필요해 마스크 가져다줘 조금만 참아 언젠가 필요할 줄 알았어 자 도움이 거의 도착했어 진정에 숨 깊이 마시고 뱉어 다시 위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산소를 채울 수 있게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와 숫자가 올라가고 있잖아 안돼 멈췄잖아 빨리 행동해야 돼 됐어? 신난다 해냈어 이게 내가 찾던 거지 이 조개 껍데기로 너한테 아가미 만들어 줄게 그럼 진짜 인어처럼 될 거야 숨 쉬어봐 우와 숨 쉬어지잖아 살 것 같아 축하해 이제 너도 우리 중 하나야 동생아 어 이게 뭐지? 거기 있어? 내가 확인하고 올게 아 버스 왔네 학교 갈 시간이야 딸 좋아요 준비 다 했어요 책 까먹지 말고 늦지 말고 아하하하 우와 멋지다 너무 빨리 달리지 마요 나도 하고 싶어 나도 할 수 있지 잘 있어요 길 기다려 아니 여기 뭔가가 있잖아 넌 여기서 못 나가 인어만 나갈 수 있거든 저도 인어가 될 수 있어요? 당연하지 근데 완전히 변신해야 돼 봐봐 우와 얼굴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다 왔어 멋지다 이거 제 거예요? 당연하지 스크럽 브러쉬야 달콤하게 생겼지? 근데 더 달콤하게 만들자 휘핑크림처럼 다 제 거예요? 네 여드름에게 주는 작별 선물이야 작별? 왜냐하면 곧 작별 인사를 해야 되거든 그리고 이게 속도를 더 내줄 거야 마지막으로 할 말 있니? 이게 널 아이 얼굴로부터 빠르게 없애줄 거야 이제 네 새로운 얼굴 봐봐 깨끗하다 잠깐 하나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? 생각 좀 해볼게 알겠다 이리 와 우와 부탁이 하나 있어 도와줄래? 무슨 일이지? 이리 와봐 가요 이리 와봐 줄을 걸어야 되거든 준비됐어? 하나 둘 셋 가 우와 됐다 보여줘봐 진짜네 이런 보험 들어있겠지 아 우리 리스토로 돌아가자 첫 번째 단계 피부 이제 지워도 되겠어 고마워요 이너 파워 자자 내가 안 올 줄 알았겠지 여기 누가 있는 거야? 마라카 하하하 잡았다 이제 놀기 싫어 이건 게임이 아니야 애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? 어? 우르슬라? 내 딸을 납치해간 게 분명해 삼지창아 가서 내 딸을 데려오자 여기 앉은 데 하하하 너무 늦었어 벌써 시작했거든 뭐 하는 거예요?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조금만 참아 우르슬라 내 공격을 받아라 하하하 안 통하지 이제 내 차례야 이건 어떻게 해결할지 어디 한번 볼까? 도움이 필요해 아 완벽해 이 물리학 수업이 유용하게 쓰일 순간이 왔어 이게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꼬리한테 작별 인사할 준비나 하라고 베티 네 작은 손은 날 잡지 못할 거야 뭐야? 안 돼 으아 베티 그만 좀 찍찍 때라 잘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 집에 가자 우리 체크리스트로 돌아가자 미소야 이게 다음 단계가 될 거야 네가 진주 같아 보이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요? 이 으으 이런 안 좋다 가자 자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다시 보여줘봐 아 그래 이거 오레오야? 또 뭔가 다른 게 있잖아 아 쓰레기통으로 오 또 있네 물지마 아 진짜 이게 네 새 친구야 근데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면 너 이를 닦을 수 있게 도와줄 거야 할 수 있어요 봐요 얌 개 먹지마 바로 이게 이 개가 하는 일이야 봐 오 진짜 더 편하게 됐어요 다 했어요 벌써 신났다 저 이제 진주 같은 미소 생겼어요? 그러네 이것도 지울 수 있겠어 드디어 끝났어 간식 먹을 시간이야 음 냄새 맛있겠다 그거 내려놔 이런 들켰네 가지고 있어? 착하지 사탕은 안 돼 다 얘가 한 거예요 자 여기 뷰티박스야 딸 왜 운이 아가? 나도 인하처럼 헤엄치고 싶은데 꼬리가 없어요 나도 바다를 헤엄치고 싶다구요 엄마처럼요 아 아가야 생각해봐야겠어 삼지창 크림 트랙 이리 와 꼬리가 보고 싶으신가 보군요 옥토가 제일 많은 꼬리 종류를 가지고 있어 근데 왜요? 자 그래서요 뭐 사긴 할 거예요 최상의 꼬리도 있죠 진짜요? 난 1년을 기다렸는데 우와 이거요 이거 갖고 싶어요 좋아요 금방 돌아오죠 내 척수들이 이를 기억해야 되는데 몇 분만 더 있으면 돼 어? 뭐 하는 거지? 조심해 잡았다 내가 말했지 어때요? 봐도 돼요? 당연하죠 다 됐어요 입어보고 싶니? 어? 무슨 일이지? 우와 너무 아름답다 완벽해요 따라와 이제 할 수 있어 어서 더 빨리 어서 이제 하나 더 지워도 되겠다 꼬리 아 너무 좋은 날이야 아니 뭐야? 누구지? 뒤를 쫓아야겠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줄 알았어 몸이 안 좋아 내가 도와줄게 나 의사 자격이 있다고 긴장 풀고 누워 내 배가 곧 불탈 것 같아요 잠깐 내가 고쳐줄게 아 햄버거 먼저 꺼내자 언제 이거 먹은 거야? 음 감자튀김까지 먹었네 네 자신을 안 돌봐서 이렇잖아 이렇게 많은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안 되지 이제 건강한 걸 좀 집어넣자 포도도 넣고 이제 좀 괜찮을 거야 아 좋다 고마워요 문제 없어 아가 휴 아직 뭔가가 남아있는데 이제 다 괜찮아 우와 좋아 이제 집에 가자 좋아요 가요 다음은 뭐지? 왕관을 만들 시간이야 뭐야 벌써요?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얘 뭐하니? 이건 내 거야 따라와 나 주는 줄 알았어 자 우선 머리띠랑 글루건이 필요해 색이 있는 반짝이도 꼭 필요하지 이거야 더 예쁘게 하려면 필요해 이렇게 이제 뜨거운 접착제를 채워주는 거야 그리고 반짝이도 더 하고 이제 색 있는 산호들이 준비됐어 너무 매력적이다 이걸 머리띠랑 연결하기만 하면 돼 준비됐어? 그리고 우리의 미래 왕관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많이 반복하는 거야 우와 한번 써봐도 돼요? 빨리는 안 되지 뭔가를 까먹었거든 안돼 기다려봐 더 아름다워질 거야 진짜 걸작이네 이제 써봐 우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왕관이에요 고마워요 자 다음 단계도 완성이야 자 어디 한번 보자 아 뭐지? 뭐 주문했어? 안녕하세요 어린 식녀분을 위한 배달입니다 이거 좀 봐봐 네 거래 멋지다 어디 한번 보자 안에 뭐가 엄청 많아 그리고 더 있잖아 아름다운 우주선이야 아 나도 누가 저런 거 좀 안 주나 어? 이것도 우리 건가? 모르겠어요 근데 화장할 때 쓰는 거 아닐까요? 그래 한번 해보자 바로 이거야 이 금을 스탠실로 쓸 수 있겠어 이제 너 비닐이 생기는 거야 마음에 들어 엄마는요? 움직이지 마 아이라이너도 그려야지 뿌리 모양으로 그려줄게 이런 예쁜 건 강조를 좀 해줘야지 마음에 들 거야 내가 보장해 이제 속눈썹 그리고 입술도 완전 반짝거려 너 이제 탄모델이야 고마워요 엄마 내가 고맙지 돈 내야죠 안 내면 안 놔줘요 벌써 돈은 낸 줄 알았는데? 내 거야 잘 가요 계획으로 돌아가자 내 계획이 통했어 이건 내가 나중에 써주지 그렇게 내가 인어가 된 거야 멋지네요 아니 박스 어디 갔지? 여기다 놨는데 분명히 여러분 뷰티박스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? 안다면 어디에 있는지 댓글을 써주세요 내 계획을 테스트해 볼 시간이야 와 여기저기 찾는 아주 정신이 없잖아 난 아주 교활해 내 함정에 빠지게 될 거야 이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야? 어떻게 여는 거지? 와우 맛있겠네 립스틱? 립스틱? 이리 와라 나쁘지 않네 어? 벌레잖아 이리 와 착한 물고기야 내가 잡을 거야 얌 아니 내가 널 잡았네 뭐야? 실험을 할 시간이야 실험을 할 시간이야 제발 하지마 이제 네가 더 마음에 들어 이건 내가 가져가지 괜찮지? 어? 봐봐 우와 우리가 뭘 할 줄 알아 네 머리를 손볼 시간이야 이딴 머리는 별로야 해마들이 널 보고 웃겠어 아 됐다 뭐였지? 와 진짜 예쁘다 내가 또 뭐 해줄게 이게 바로 네 스타일에 멋진 걸 더한다는 거야 어때? 너무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르슬라가 도망가는 것 같은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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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스타일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가 안돼 더 이상은 못 참아 여기서 당장 나갈 거야 어? 이게 필요하겠어 잘 있어라 베베자들 드디어 못 참겠어 나한테는 전혀 기대 안 하겠지? 너무 피곤해 몇 개나 더 있는 거야? 이 정도면 됐어 약간의 어둠의 마법 그리고 몇 가지 속임수 실크 부분을 가운데로 접어주고 닫아주는 거야 딱 나한테 필요한 거네 이 귀여운 핸드백 거부 못 할걸? 그리고 이건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될 거야 나 보면 안 되는데 뭐가 있는데? 쉿 온다고 아 우리 좀 일찍었어 트룸트릭 안 돼 이제 네 차례야 다신 감히 내 가족을 방해하지 마 좋아 알겠어 갈게 여기도 좋네 뭐 하는 거야? 아 곧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거 갖고 싶어? 진짜 나한테 주는 거야? 고마워 이럴 줄은 몰랐는데 저리 가 나도 너한테 고맙다고 하고 싶었어 진짜? 알겠어 고마워 그게 무슨 일이지? 아래쪽에서 부터 일어나는 것 같아 좋아 난 가야겠다 크룸트릭 나도 모르겠어 무슨 말 하는 거예요? 오 아 그래 시간이 됐어 이제 네 차례야 잠깐 서둘러 늦으면 안 돼 준비됐어요 가자 잘 가예 행운을 빌어 너무 빨리 살았다니까 도와줘요 얘 괜찮니? 문화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가오리한테 배운 거예요 자지 내가 살았나? 백업 파워 키기 가비 프로그램 실행 고마워요 누가 했죠? 오 예아 그게 뭐야? 8GB 플렉스 드라이브? 우와 엄청 아름답잖아 무슨 일이지? 이건 뭐야? 개짜? 세상은 왜 이렇게 잔인할까? 울지마 아가 니 등에 이건 뭐야? 입양 확인서? 가족이 된 걸 환영해 신난다 저기 저 테이블에 저건 뭐예요? 거울 앞에 있는 거? 봐도 돼 우와 바비 운오잖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어 다 줄게요 내가 도와줄게 카드 하나 있네요 운오라고 해야죠 그래 얼굴 좀 진짜 어떻게 해야겠다 이거 바를까? 싫어요 어 실망시키지 마 너 자연 마스크 만들 수 있어 내가 믹서기 줄게 딱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고마워 옥토 스무디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날 믿어 개운한 마스크가 도움이 될 거야 물을 넣어주고 이제 만병 통치야 잘 섞는 거야 잘 됐다 아름다운 피부와 멋진 톤을 위한 비밀이지 여기 잘 부어주고 기다리면 돼 좋은 아침 마스크 완성됐어 아주 조심해야 돼 지금은 필요 없어 먼저 마스크 하고 난 다음에 얼굴을 자세히 보면 돼 잠들지 마 결과를 봐볼까 신는다 이제 여드름이 없어요 첫 번째 카드 완전 잘 해냈어 그리고 스키티비가 마스크는 해결해줄 거야 스키티비 덥덥 고마워요 옥토 난 천재야 도망쳐요 멍청한 해파리들 내가 있을 동안은 절대 안 돼 너흰 못 지나가 새 기록으로 레벨 올려야지 내 영우 이게 내 일인걸 이게 내 일인걸 절 구했어요 이 삼지창 없인 못했을 거야 어? 저도 만져봐도 돼요? 아! 알려주는 걸 잊었네 이건 인어들만 할 수 있어 제가 어떻게 세상을 보호하죠? 울지마 이 장갑 받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좋아 어린 공주님 잘 맞아? 우와 멋지다 맘에 들어요 이제 다시 해봐 우와 제가 해파리들 다 없앨게요 조심해 게임이 아니야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 알겠어요 우리 어디 가는 거야? 신난다 얘 누가 니 악어를 물어버린 것 같다 잠깐만 나 너무 아름다워 금방 올게 바로 여기야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 잠시만요 아 엄청 미끄럽네 내가 자고 있나? 타이밍이 좋았네 좋아요 잠시만 빌릴게요 바비 집에 있니? 내가 너 주려고 이거 가져왔어 우와 빨리 볼래요 진정해 고마워요 난 너무 아 아 멋지다 리본이잖아 어 저 아 이상하네 그거 알아? 그걸로 우리 뭔가 할 수 있겠어 준비됐어? 머리 자르는 거예요? 아니 더 좋은 거야 아름다운 리본 만들 거야 난 이걸 좋아한 적이 없거든 모두한테 진짜 멋지게 뭔지 보여주자 반짝이는 종이에서 줄들을 잘라주고 짠 준비됐어 멋지다 하이파이브 나도 티파티 참여해도 돼? 당연하죠 음 고마워 근데 벌써 차갑네 음 맛있겠다 간식 먹어야지 뭔가 더 먹을만한 거 알겠어요 트름 트릭 와 바로 이거야 음 감자튀김 맛있다 고마워 아 립스틱 발라야겠어 아 저게 비밀이구나 나도 하고 싶어 좀 남겨놔서 다행이야 음 맛있어 그리고 반짝반짝하고 마릴린 뭘로 같아 나 불렀어? 진짜 화장해줄게 특히 우리한테도 이 카드가 있잖아 네 좋아요 좋아 그럼 화장대로 오렴 아이섀도우 먼저 시작하자 먼저 이것들부터 없애주자 그래 좋았어 완벽해 이 빨간 디테일이 널 더 아름답게 해줄 거야 이제 반짝이 비늘도 더하자 이마에도 조금 케찹은 안 되지 당연히 근데 나쁘진 않았어 어때요?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결과 어때요? 너무 매력적이야 이제 우리 나가도 되겠어 이거 봐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곳이야 뭐야 베티 인형 놀이하는 거야? 와 진짜 멋지다 어디 갈 수 있다고 생각해? 여긴 인어들을 위한 곳이지 넌 안 그래 보이는데? 넌 좀 더 괴짜 같은데? 으 나 이제 괴짜 아닌데 난 바비라고 나 좀 그냥 내버려 둬 뭐란 거야? 울지마 얘야 여러분 바비가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에 칭찬을 써주세요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힘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와 칭찬이 엄청 많네 얘 읽어봐 다 넓이한 거야 진짜요? 내가 진짜 아름다워요? 당연하지 인사해봐 엄청 멋지다 이거 옥토 아는가? 오 새 카드잖아 재밌는데 누구지? 안녕 난 세바스찬 내 친구야 옷 카드 받았어? 근데 저 이웃밖에 없는데요? 걱정마 우리가 뭔가 멋진 걸 찾아줄게 좋아 니 새 옷장한테 인사해 이 멋진 옷들 좀 봐 빨간색이 이번 시즌 히트야 제 조개망토 어때요? 아니면 문어 여왕이 더 나아요? 근데 전 클래식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발렌시아가에서 나온 새 옷이에요 예 이건 쓰레기 봉투잖아 알아요 이 옷이 완벽하다 카드 하나 더 완성 디테일 조금만 더 하면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너무 재밌다 베티 같이 할래요? 나중에 할게 어 스티비리답답 공공 스티비리답답 공놀이 저게 뭐지? 이리 와 바비? 안돼 어떻게 여기서 꺼내주지? 잠겼잖아 좋아요로만 열 수 있어 아 여러분 스티비리 토일렛에서 애를 데려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?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요 오 고마워요 여러분이 진짜 영웅이에요 자 열려라 유튜브의 이름으로 신문다 니가 안전하게 돌아와서 다행이야 여러분 고마워요 우리 아직 카드가 남았어 다음 거 확인해보자 저도 이런 왕관 갖는 거예요? 어디서 가져오지? 모르죠 얘들아 내 말 못 믿을걸? 다리 하나 있던 남자가 나한테 보물지도를 팔았어 이거 진짠 거 확실해? 잠깐 이 섬 어딘지 알 것 같은데? 해적이었던 어린 나를 기억해내야 할 시간이야 방향 오른쪽 트룸 트릭 여기야 내가 맞으면 우린 아주 가까이에 있어 여기 어딘가에 빨간 십자 모양이 있을 텐데 어! 바로 내 꼬리 아래야 모든 게 맞았어 여기 뭐가 숨어있나 보자 누구지? 좋아 여기에도 표시해야지 여기에도 표시해야지 좋았어 저기 누구세요? 할로윈까지는 아직 두 달이나 남았는데 아님 저거 당신 거예요? 가져가요 방에만 내니까 우와 세바스찬 말이 맞았어 이리 와 자물쇠만 없애면 되겠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렵잖아 근데 어떻게 쉽게 만드는지 알지? 망치가 어떤 키보다 나아 훔치기 모드 켜고 그룸 트릭 됐다 딱 나한테 필요한 거야 보물을 찾으러 가자 됐다 잘했어 안에 뭐가 있지? 낚싯대 이것보다 아름다운 건 본 적이 없어 좋아 여기서 나갈 시간이야 저기 어디 가요? 안전하지 않다구요 훨씬 낫네 당신도 건축가예요? 아니요 전 그냥 영상 찍고 있어요 스키빌리 이상한 노래네 그리고 장소도 이상하고 스키빌리 땅 좋아 충분해요 영상 위에서 못 몇 개 박아볼래요? 아 그래 안녕히 계세요 우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제 뭐가 남았지? 어 이거야 꼬리 엄청 좋아하겠지? 딱 맞는 걸 찾아주자 안돼 남은 게 없잖아 좋아 새거 만들면 되지 다리는 있고 시작해보자 좋아 내 삼지창 어딨지? 그룸 트릭 됐다 이리 와 아야 제멋대로잖아 저기 이게 뭐야 멈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가만히 안 있으면 수시로 만들어버릴 거야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? 그래 잡았다 나 레슬링에서 타이틀이 다섯 개나 있다고 괜찮아요? 물어봐줘서 고마워 한번 입어봐 이런 부끄럽네 우와 잘 어울려 이제 넌 진짜 바비 이너야 얘 오늘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야 여러분 이너가 되고 싶어요? 아니면 바비가 되는 게 더 나아요? 이제 준비됐어 가자 친구야 누가 왔나 봐봐 우리 중 하나야 이제 잘했네 근데 안돼 왜 안돼요?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 여기 뭐가 묻었네 지금은? 우와 진짜 공주잖아 가도 돼요 최고의 인어라는 명예칭호를 드리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? 나 여기서 일해 마음에 들어? 엄청 멋져요 어? 우리 오늘 저녁에 파티하나 봐 난 파티가 좋아 어 안돼 이 소리는 뭐지? 서둘러야겠어 서둘러야겠어 멈춰 멈춰 무슨 일이지? 우와 안녕 아가 생일 축하해 내가 네 꿈의 집을 선물하고 싶은데 멋지다 저도 할래요 그럼 날 따라와 우리 물속 왕국은 이걸 짓기 완벽한 장소야 봐봐 트름 트릭 이제 시작할 수 있어 꽉 잡아 나만의 궁전이 생기는 거야 바닷속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 될 거야 그렇게 쉽진 않았어 좋아 해냈다 벽 대신에 손에 페인트를 칠했어? 씻을 곳 찾으면 내가 도와줄게 페인트 말리자 저기요 너무 과했나 보다 엄청 잘했는데 이제 프레임을 조립하자 됐다 다음은 뭐지? 이제 타워를 만들 시간인 것 같아 완벽해 재료는 준비됐어 저도 해도 돼요? 당연하지 자 해봐 네 손가락 조심해 뭐가 더 낫지? 이거 해봐야지 내가 재능을 과대평가했나 봐 자 여기 탑이요 우와 언제 다 한 거야? 좋아 내가 한 말 취소야 조기 뾰족한 거 아래 서있지만 드름트립 됐다 장식을 손 봐볼까? 넘어지기 싫은데 나 여기 있어 조개 껍질 좀 갖다 줄 수 있어? 뭐야? 손 안 닿아요 멍청한 껍데기 누가 사는 거에 실증이 났나? 싸우고 싶어? 조기 뭐 하는 거야?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미안해 나 좀 내비둬 간식 먹을래? 진작 이렇게 시작했어야지 맛있다 어 좋아 별미야 이제 우리 친구야 내가 뭐 까먹었나? 저기 주는 거야 많은 거야 꼬리에 쥐났어 우리 타워 장식하고 싶은데 아 알겠다 나한테 재밌는 게 있지 저기 인허씨 받아요 우와 우리한테 딱 필요한 거야 필요한 길이로 잘르자 그리고 당연히 껍질들 우린 슈퍼팀이야 생일 파티 중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뒤졌다구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찾아드릴께요 오늘 많은 애들이 없어졌네 월급은 왜 받는 거야? 잠깐 내 동생인 것 같은데? 깜빡문 열어봐요 저 동생이에요 열어요 들어가세요 동생? 누가 날 그렇게 불러? 아 아 아 아 아 아 아프지 않나 얘 이리 와봐 창문 몇 개 만드는 거 어때? 좋아요 우리 창문이 있어야죠 좋아 그럼 우리 프레임 자르자 제가 해도 돼요? 신난다 멋지다 간단하고 말이야 중요한 건 화상을 잇지 않고 윤곽을 잘 따라가는 거야 나 잘하고 있는데 다 됐다 완벽해 이제 페인트칠 내 왕국에선 잠수함처럼 포트홀이 있을 거야 아 나 타고났네 우와 너무 예쁘다 내가 장식 도와줘도 돼? 좋아요 나도 할래요 이제 창문이 구명튜브 같다 진짜 멋지다 한번 해볼까? 우리한테 딱 필요한 거예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안녕 자 여기 커튼이야 우리 뭐 잊은 거 있나? 아직 창문 하나 남았어요 저기요 도와줄까요? 나 배고프거든요 우리 이거 진짜 필요하거든요 톱을 쓰는 건 어때요? 흠 재밌네 흠 재밌네 이건 아직 못 먹어봤는데 진심인가? 엄청 멋진 도우미네 저기 개야 도구 망치지 마 전문가가 해결해 주지 좋아요 이게 낫네요 짠 꽉 잡아 와 이거 엄청 힘쓰잖아 오 조심해 그거 우리 아빠 거야 좋아 삼지창도 멀쩡하고 아 거품이다 펑펑 아직 쉬면 안 돼 아직 할 일이 많아 뷰티의 날? 무슨 말 하는 거야? 아 알겠다 저희 영상 재밌었어요? 그럼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봐요 안녕